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집에서 말하면 믿지는 않아요. 아직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구석은 자신을 안 알아줄까요? 집에서는 다 그렇죠. 개차반이죠. 아닌가? 저는 저희 조카가 아까 제가 저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그런 남자 조카가 있어요. 일베예요. 그런데 본인은 무슨 짓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이거 너무 재밌어. 유머인 줄 알아요. 일베가 그만큼 바본데 저런 분이 구제해줘야 돼요. 여기도 맨날 놀러오라고 한 번 와서 특강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일베 새끼라고 할 거잖아. 막 이래요. 알긴 아는구나. 거기 무서워. 막 이러면서 안 왔는데 그 조카가 이제 그래도 나름 대기업을 다녀요. 어떻게든 그 굴러들어가는 제주는 있어가지고 너는 공부는 못할 건데 대기업에 갈 거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부터는 좀 식구들이 저를 믿기는 해요. 그런데 걔가 대기업을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이모 사회가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안 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뭐만 해도 칭찬을 안 해. 너무 자기는 사회가 좋대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욕만 먹고 혼나고 맷짓만 키워서 애가 자존감이 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가서 되게 밝아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저도 집에서 하도 혼나고 저희는 이제 또 3대째 나름 뭔가 이렇게 되게 크리스찬이에요. 언니도 그 뭐지 신학대 다녔고 저도 뭐 애지간하게 다니다가 짤렸지만 신학대를 다녔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니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러니까 딸이 전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염을 투하셨겠어요. 꼭 전보라고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데요. 막 이러면서 자기는 안 보겠대. 그러고 나서 꼭 오세요. 그런데 이제 나름 그런 어떤 종교적 집안에서 이런 거를 혼자 나름 공부를 하다 보고 뭐 또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십자가로 때리셨어요. 마귀와 물러가라고. 그런데 좀 돈을 갖다 드리니까 잠잠해지시긴 했지만 어쨌건 자신들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나라는 거 그리고 현재의 나라는 게 있고 미래의 나라는 게 있어요. 내가 부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13이라는 걸 의미를 얘기할 땐 항상 과거의 나라는 전제를 얘기를 먼저 드려요. 저도 과거의 제 모습에 있어서 아까 집구석은 나를 인정하지 못해. 이게 사실은 어떤 틀 안에서 보는 나 자신이거든요. 태어나서는 부모님과 형제들 이게 나의 절대적인 환경이고 이 안에서 내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는 본인에 대한 거를 주로 보기도 하지만 부모 형제까지 나오면 과거의 나가 어떤 나로 형태가 잡혔는지를 알아요. 되게 재밌게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되게 자주 쓰는 나중에 심화학습 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같이 단어라는 걸 찾는 게 있어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한 다섯 가지를 고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다섯 가지의 단어에서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과거의 내가 고릅니다. 부모 형제 사회 내가 있었던 프레임이라는 데서 나를 주입시켰었던 단어들을 골라요. 부모님이 건실하시거나 이러면 성실 뭐 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스럽게 저희 집은 가운이 좀 특이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릎에 저를 안 끼시고 아빠가 따닥하는 거 보여줄게 막 이러고 일찌감치 저는 화투로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빠가 이메저도하기 치롱살이는 저는 화답을 꽃으로 하고 이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별로 뭐 성실 근면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가족이기주의적인 집안이었거든요. 팔은 밖으로 굽으면 부러진다. 뭐 이런 가운을 갖고 살아서 그런지 근면 성실은 고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이 한 두세 개는 자기가 자라왔으면서 들었었던 원하고 원하지 않았던 들었었던 주입됐던 가치관을 한 두 개 정도를 놓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한 걸 넣습니다. 한 두 개는. 꼴랑 하나 남죠. 여기에서 자기의 진짜 추구하는 걸 하나 슬쩍 넣어요. 그럼 이 다섯 가지 단어가 대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느 거 하나 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어떤 분이 자유를 쓰면서 동시에 안정을 쓰고 그리고 중간에 성실을 썼어요. 뭐 하자는 인간일까요? 안정적으로 성실하게 자유로워라 자유로운 성실한 안정된 인간 말이 안 되죠. 그걸 동시에 다 원하는 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는 보내야 되고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무언지 이게 과도계에 있는 나거든요. 미래의 나라는 건 진정한 자기 모습이에요. 내가 진짜 추구하고 싶은 거.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정한 나 따위 찾은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생스러워요. 주역의 괴를 보면요. 70%는 안 좋을 거예요. 20%는 애매모호하고 10%도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역을 보던 친구한테 야 그럼 이걸 왜 봐? 죄솟게 해 그랬더니 그게 인생이야 이러더라고요. 업치나 뒤치나 다 안 좋아요. 전쟁에 나가면 뒤지는 게 답인데 살아서 돌아와도 반병신이야. 제대로 살아서 돌아오면 장군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주역의 괴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이나 편안한 삶 이런 거는 추구해봤자 해요. 특히나 이 나라 이 땅에선 아직 멀었습니다. 다 같이 뒤져야 돼요. 아 웃긴 얘기해 줄게요. 저는 진정한 아로를 봤어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성민도 급하고 자기가 보람은행과 하나은행이 합쳐졌을 때 잘렸대. 이거 언제쩍 얘기야. 왜? 김대중 김명상 때 자기가 나라를 말아먹어서 자기가 잘리고 난 그 새끼 자식 하면서 그런데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막 이러면서 왜 박근혜를 욕해 여자라고 만만히 부르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막 그냥 열불다면서 아 열불다! 막 이런 물을 마시고 막 한 번씩 문 열고 욕하고 막 이러고 갔는데 화가 막 그때 잘린 게 자기가 인생에 바닥을 기어서 택시 운전하는 게 그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군요. 안타깝습니다. 어르신. 되게 정정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타고 가는데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고생해야 된대. 이 인간들이 다 뭐 가난을 경험을 해봐야 돼서 전쟁이 일어나야 된대. 뭔 소리야 이랬는데 김정은이 쳐들어와야 된대요. 쳐들어와서 여기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런데 공산화는 안 돼. 하지만 쑥대밭은 만들어놨대. 막 그러더니 갑자기 뭐랬지 알아. 아 근데 김정은 이 새끼는 왜 아프지? 막 이러고 걔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기사님이 종국이시네 내가 아 걔 왜 아프지? 막 이러면서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고생길을 혼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를 찾는다라는 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나답게 살지 못해서 뒤질 것 같은 상황은 모면하자라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거. 아주 바닥에서 출발한다라는 게 바로 데스의 의미입니다. 올해 카드가 데스이신 분. 이 정도면 나와야 도대체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일설로 제가 많은 부분 상담을 했었을 때 남자분들 중에 데스가 나오면 결혼합니다. 남자분들인데 데스. 지금 몇 살이시죠? 서른여덟? 서른? 올해가 데스? 아까 돈 거주신 분 아니에요? 평생 데스가 없어요? 어떡하나. 오빠 저도 안 나오거든요. 아 데스가 안 나오면 결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데스일 때 대부분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죠. 저도 없어요. 근데 조금 늦게 하세요. 오빠.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왜 데스일 때 남자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냐면요.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과거에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끝나고 그냥 나는 앞에 있는 여자랑 대부분 결혼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가장 유명한 분이 장동건이셨어요. 이때 결혼하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막 이랬는데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이 이뻐서 다행인 거죠. 자, 어쨌건 즉 그럴 정도로 자신의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새로워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삶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진짜 커다란 변형, 변화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좋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나가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상당한 격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스는 소소하나 크나 자신의 주변과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와 형태를 이루게 되는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결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변형, 어떤 삶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나와 단절이 되는데 데스의 그림을 보시면 이 저승사자 같으신 사신과 바닥에 죽으신 분들 사신이 지나가면서 많은 부분 죽음을 이루었고 생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곧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신이 지나가는 길에 과거의 명성, 과거의 어떤 것들 과거의 내가 믿었고 집착했고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어나가는데 저 맨 뒤에 보면 해가 보이십니까? 예, 저 뒤에 두 개의 기둥 뒤에 해가 뜨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미래의 진정한 자아를 의미해요. 진짜 내가 나오려면 부모한테 받은 영향, 형제한테 받은 성격적 영향, 친구 때문에 얻은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에서 받은 나의 성격 이런 프레임에서 받은 형성된 나의 성격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바뀌신다라는 거죠. 그 바뀌게 되는 계기가 외부에 타격과 스트레스와 요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격변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데스가 나오지 않는 분은 그럼 격변이 없느냐? 다른 데 비스끄무리하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장가가는 오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번이시죠? 아직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고 내년쯤에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인 데스의 해에는 현재 나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외부의 변화가 어떤 걸 일어나는 건 관심 갖지 맞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막 망했는데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 역시 부담스러웠는데 망하길 잘했어. 와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결혼을 해서 찹찹해집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수용하게 되거나 내가 너무 가기 싫었던 길을 가는 걸 수용하거나 아니면 질질 끓었던 걸 끝내면서 뭔가 상당히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돼요. 행복해서가 아니고 그냥 놔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도 변화가 크게 오고 다른 형태로의 재탄생이 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라는 건 나라고 믿고 살아왔었던 형성된 나 그리고 지금 새로운 나라는 거는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나는 좋은 건 아니에요. 계속 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한 나라는 의미고 그 나도 나예요. 그런 다음 진정한 나라는 건 원래 솔카드다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됐을 때 충분히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이 시기에 이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와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혼해라. 너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러고 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고 산다. 심지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써봐라.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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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뤘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너무 힘든 거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 막 새벽에도 카톡이 와요. 언니 이혼하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혼했는데 저 너무 불행해요. 언제 행복해지나요? 그래서 야 내가 언제 너 행복해진다고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뭐죠? 너답게 산다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답게 살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죽지 말라고 이혼하라고 했지 이혼하면 행복해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오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답게 사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없어요. 그냥 나답게 사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아직은 미스테리지만 나다운 다음에야 뭐가 진정성인 게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13이라는 연도카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담 사례에 유출해 봤을 때 13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꽤 큰 변화로 다가오고 있고 내 인생에 13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나오는 또 다른 연도카드가 비슷한 계기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대부분은 13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내년이 feel of fortune이시죠 오라버니 내년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세요. 그 13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나요. 평생에 나오지 않는 연도카드가 있어요. 그것 또한 의미는 있겠지만 나한테 중요한 연도카드는 반복되고 나한테 의미를 주는 그 트루 모먼트 그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넘어가는 건 이렇게 죽자사자 무언가가 과정이 끝났어요. 세상이 한 번 뒤집어지고 내 인생도 한 번 뒤집어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일명 뭐 단어 찾음 통합 이런 의미라고 나와요. 하지만 통합이라는 거를 이렇게 쓸어 담아서 한 통에 때려넣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차고 올라와서 하나가 되는 걸 의미를 해요. 즉 현재 동시에 자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혼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날 거고 또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관뒀으면 또 새로운 상황일 거고 일을 안 하다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돼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과 인생과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적응해 나가는 동안 동시에 다뤄야 되는 일이 산재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막 가늠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카드에서 보면 천사가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얼굴로 이걸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이런 타입은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요 저희 사는 무슨 쌍둥이 자리인데 쌍둥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친구가 3번이에요 3번하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맞춰서 다 맞춰주려고 하면 죽어요 일찍 뒤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규율과 형동의 일치라는 것은 뭐냐면 일관되게 행동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한 대로 가셔도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제일 봤는데 딱 별로야 그냥 별로인 티넷이라고요 그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무언가를 다룬다라는 것은 망치지 않는다 또는 이걸 잘해낸다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사를 만났을 땐 힘들면 힘든 대로예요 잘 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노력해도 싫어는 싫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거든요 이런 걸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부모 형제예요 부모님들 중에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 정도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자식이 여럿이면 더 예쁜 애가 있고 덜 예쁜 애가 있죠 꼴베이시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조카가 넷인데 그 중에서 별로 안 예쁜 조카가 있더라고요 더 마음은 가는 조카가 있고 일단 나랑 닮은 애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얘가 너랑 제일 닮았어 할 때마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너랑 똑같다 뭔 소리야 즉 사람은 아주 감정적이잖아요 주관적이고 편협하고 그거에 답이 있다라는 거를 템퍼런스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끼우면 끼우는 대로 사세요 이쪽으로 끼우면 끼우는 대로 사시고 이걸 통합을 하라는 거죠 일관되게 싫으면 싫은 대로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노력하시면 되세요 이러한 밸런스를 맞추실 때 자신의 역할과 타인의 요구가 일치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면 이 사람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일치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죽어라 잘해서 돌아오지 않는 게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좋아하는 사람 취하시고 싫어하는 사람 버리시고요 나를 안 좋아하면 내가 더더욱이나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인티그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삶과 감정과 내 관계를 일치시키면 힘들 게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와 충분한 인간관계를 맺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나요 즉 내가 만든 규율과 행동을 일치시켰을 때 타인과 나의 역할과 요구가 일치가 되고 그럼 겉과 내면이 일치가 되면서 안으로부터 채워 나가는 게 통합이에요 여기 있는 거 끌어다 놓고 여기 있는 거 끌어다 놓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쓸어놓고 이런 모양이 그럴듯하겠다가 통합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스스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싫고 좋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실 수 있는 거는 데스를 지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스에 이미 많이 망가져서 그렇게 인간관계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안에서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이 사람들이 싫고 좋고 또는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나의 내면과 삶의 행동 방식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이 천사가 발 하나는 물 안에 두고 하나는 밖에 두고 또 두 컵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서 계속 통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채로 걸러내는 것과도 같아요 여기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저 뒤에 보면 왕관이 보이시죠 저 오른쪽 끝에 막 뭐가 빛나고 있는 게 왕관이에요 즉 명예, 명분,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익이나 살아가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 편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 결국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통합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수선화가 그려져 있죠 수선화의 꽃말은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르시즘, 나를 사랑하는 자기에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작년에 이미 내 진정한 자아가 나왔죠 개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놓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옛날에는 싫어도 말 못했던 나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진정한 나는 이게 싫으면 내가 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이 상태로 또 가면 또 한 번 시험에 듭니다 아, 이게 사는 게 졸라 힘들어요 가도 가도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없죠 자, 데빌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몇 수십 년 만에 되찾은 나를 통해 나를 사랑하게 돼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답이야 라고 열심히 살아갔더니 약간 기고만장해진 상태예요 저는 이 데빌 상태를 항상 말할 때마다 뭐냐면 뽕 맞은 상태라고 해요 뭐가 이때는 좀 상황이 잘 돌아갑니다 저런 보여요 올해 카드가 데빌이신 분 예 뭔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4월, 5월, 6월에 투자하시면 개망합니다 안 좋아요 이때는 뭐냐면 뭔가 약간 확신병이 들어요 왜 우리도 못생긴 애가 조금 예뻐져서 잘난 척하면 그거 되게 죄수없죠 그런 상태에 좀 빠져서 주변에 약간 망각하고 착각한 상태로 세상을 보게 돼요 가늠을 해나가면서 또 실수를 하나가 는죠 그래서 이때는 현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즉 주변에서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많아집니다 무언가 제안도 많이 받고 어떠한 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뭘 해보자 이런 걸 해보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막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런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또는 이런 걸 하자고 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여기서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보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13을 통해서 진정한 나가 나왔어요 14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사랑하기도 됐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나가 나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이 보는 나가 있어야 돼요 즉 대비를 통해서 타인들이 나한테서 필요로 하는 거 요구되는 걸 찾으라는 의미이지 너 잘났다라는 증명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그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이 대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꼭두각이처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정한 나로 완벽하고 견고해지기 직전에 무너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에 대한 이해 즉 내가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이때는 이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자기 께 자기가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를 해요 야 너 이거 청소 좀 해줄래? 너 이거 정리정도 좀 해줄래? 야 너 이거 이삿 좀 써줄래?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고 있죠? 도우미 같은 거 지금 원하고 있죠? 나는 모르겠지만 남들은 내 쓸모를 정확히 알아요 예쁘면 예쁜대로 못난 못난 대로 사람들은 나를 봐요 그 정보를 갖기 위해서 주변에서 어떤 서제스천을 주는 거지 내가 그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선택을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아주 스페스픽하게 4월 5월 6월에는 남의 제안을 받아도 결정을 하지 마시고 심지어 절대로 투자하지 마시라고 해요 이거는 망각이고 착각이고 딜루전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무언가 구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게 진짜 권력이고 힘인지 아니면 지금 조작되어서 나한테 오는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나의 힘은 무엇인지를 남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주는 정보 제안하는 거 하자고 하는 거는 아주 고급 정보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비지 쓰레기도 있으니까 다 쳐내고 공통된 것들을 찾으셔야 되세요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을 바로 타인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매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돕고 있다라고 도움되는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여러 종류에 계신 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데비를 한 상황에 언제 빠지냐면요 얘네들은 나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상담자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담자들이 내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담자예요 제가 내담자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담자들은 나 없으면 또 딴 데 갈 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상담을 하고 이런 데서 얘는 내 말이면 다 내 구글이야 이런 병신 같은 소리예요 직장에서든 일에서든 집에서든 내 말에 무언가가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을 본인이 잡고 있는 거죠 이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내는 방법은 내담자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지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한다 또는 내가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대상이 나한테 원하는 거가 뭔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만 알아내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내가 힘을 행사하시다 보면 스스로가 거기에 묶여서 내가 데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뻘거벗은 채 목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즉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최초에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통합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리서치하는 것도 올해 카드에 들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에 올해 카드이신 분 아까 있으셨는데 올해는 어떤 고민을 하셨었나요? 일을 쉬고 싶으셔서? 퇴직을 하시려고 했는데? 휴직 상태이신데? 아 쉬고 계속 다니라고 사장님이 본인한테 요구하시는 게 퇴직은 아니고 휴직은 해라 왜 그래서 퇴직 안 하시고 휴직하고 계세요? 좋으세요? 좋아요? 싫어요? 자, 사장님이 본인한테 요구한 건 뭘까요? 일을 계속하라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땐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았어요? 네 자, 본인의 뜻은 힘들어서 관두는 게 본인의 원래 뜻이셨는데 사장님은 휴직을 해라 대신 그리고 일을 계속하라 이 요구사항이 주변에서 요구하는 어떤 절대값이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쉬지 말고 일해라 알겠죠? 내지가 나면 계속 일을 하세요 라는 걸 요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본인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뭘로 어필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네요 일을 잘 하시나 봐요 못해요? 아, 또 8번이세요? 이쪽은 8번 호구 친구 중에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8번이신가 보죠? 네 8번은 과로사가 많습니다 본인한테 일이라는 특성이 상당히 뚜렷한 특성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어떻게든 잡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을 계속해라 좀 쉬고 계속하라고 하는데 가시면 능률이 되게 안 올리실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건 본인이 계속 보여줬었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 본인이 이유나 명분이 없으시다면 그거는 그냥 주변의 요구사항이고 따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휴직을 하고 계시니까 뭐 휴직한다면 세직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 해도 되니까 그 말에 아까 본인이 그랬죠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어떠니까 좋다고 그랬죠 저 같으면 기분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지금 나를 뭘로 보나? 가마우지로 보나? 일꾼으로 보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 가마우지 폴더를 열다 보면 나와요 새 중에 제일 불쌍한 새 자기가 먹이를 다 물어가지고 죽이만 하는 새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나 나나나 어쨌건 본인이 휴직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주변의 요구에 지금 희낭낭할 이유는 없어요 왜 이걸 내가 힘들다고 느꼈는지에 중요시해야 되고 그쪽이 나한테 준 강점은 이미 아는 거죠 내가 일은 좀 하는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구나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휴직하고 돌아가실 때 모든 조건을 바꾸세요 즉 딜루전이라는 건 그냥 너가 이래 너가 이런 훌륭한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휴직하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다가는 일찍 뒤져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에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아시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가 뭘 잘하는지는 얘기한 거죠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면 안 되겠죠 즉 15번에서는 주변의 요청에 의해서 롤롤랄롱 잘난 척하다가 병원 간 분들 많아요 또는 이상한 헛다리 집은 분도 많고 이게 왜 들어올까를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바라는구나 하지만 이만큼 바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니까 조심하고 경계하고 가야겠다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시기를 넘어가면 야 이 데빌도 넘어갔으니까 아까 천사 나왔고 데빌 남았으니까 이제 좀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 와장창 깨져요 정말 가도 가도 이 인생은 근데 저는 이거를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탈출이니까 이제 못 참겠거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있으신 분 올해의 카드가 타워 많으시네요 타워 타워이신 분들 네 너 왜 자꾸 손드니 잘못했어 자기야 좋아? 싫어? 자 익스케이프 이 탈출이죠 우리 이제 그 모세에 막 나오는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출애금 나오는 이게 나옵니다 탈출이라고 하는데 이 타워에서 막 사람들이 불이 나서 막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타워는 집이 아니에요 쉘터 방공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 그 13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작년 그래서 13회 이어 카드 일대가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전쟁이 터져서 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놓고 피난길 떠난 거예요 떠났더니 뭐 이제 피난길에 나 스스로를 찾아 나가고 데빌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뭐 이렇게 지나면서 방공호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좀 안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좀 전쟁행통은 피했다 생각하고 여기가 좀 안정적이고 편안해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밖은 전쟁 중이죠 분명히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걸 어쩌나 나도 피난은 가야겠는데 여긴 그래도 조금 따뜻하고 살만하고 그래도 안전하고 이렇게 벽도 두들겨 보니까 아 예지간에서 뭐 못 뚫겠지 아니 이래 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안정이 이거예요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면 어 뭐 내가 이 정도 나를 찾아왔고 이 정도면 내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 그때가 바로 탈출할 때예요 안정이 아니고 그냥 잠시 무슨 체육관 같은 데서 대피하고 있는데 집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가가 무슨 의미이냐면요 처음에는 전쟁이 나서 뛰쳐나왔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죠 방공화에 있다라는 건 그 다음을 천천히 플랜을 짜라놓고 준 시간인데 여기에서 죽치고 있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안정, 편안함, 넉넉함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다 이 방공호 시스템과 똑같아요 적정한 직장을 다니시면서 적정한 월급을 받고 적정한 시기에 퇴직해서 적정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쭉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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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공호에서 끊임없이 살고 있는 이 대피자 신세로 불안과 초조를 안고 살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끊임없이 그럼 그 다음 방공호, 방공호, 방공호가 돼요 진정한 집을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미래에 내가 왜 피난 나왔을까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살기 위해서 사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다시 생존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정 제대로 살아보려고 이제는 전쟁통을 피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기에 쉬고 스토리징하고 내가 뭔가 축적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총칼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서 살 계획으로 피난을 가야겠다라는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이쯤이면 밖은 춥고 더럽고 비도 내리고 오늘같이 구질구질한 날은 나가기도 싫고 방공호라도 여긴 따뜻해 먹을 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유후 그러다가 저기 쳐들어오죠 그냥 단번에 목이 따입니다 안정에 대한 모순을 의미를 해요 나를 살짝 찾아가면 난일해져요 이쯤이면 됐지 않나? 살만한데 그럴 때 한 번 또 치는 거죠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방향이 필요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탈출한 거는 끝났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탈출해야 되는 거 언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탈출할 수 없을 때까지 안일하게 버틸까가 있어요 희한하게 이 16일 때 여자분들 지금 손님들이었던 분들 되게 시집가고 싶어해요 집을 뛰쳐나오고 싶어하고 집이 그냥 너무 싫어요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출가 아니면 가출이에요 그래서 대략 부모하고도 엄청 싸웁니다 엄마랑 나랑 엄마도 안 맞아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시집가야겠어요 그로 가면은 더 큰 감옥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이 되죠 3년을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이럴 땐 시집가시면 안 돼요 독립은 권해요 왜냐하면 한 번 나가서 박 터지게 개고생해보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혼자 고생했다가 기어들어가는 게 낫지 이혼하고 기어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망신이라고 쫓겨납니다 즉 이럴 때 여자분들이 결혼하시는 거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집이 싫어서 결혼하는 거 저도 그랬어요 완전히 개의 멸투도 망 아주 집안을 말아먹었어요 그때 일주일 전에 파혼했으니까 별별 역사가 다 나오죠 흥역사가 뭐 암에 파혼에 저도 제가 싫어요 이런 인생이 싫어요 너무 말할 거리가 많은 게 재수가 없어요 저도 제일 듣기 싫은 게 너 안 해본 직업이 뭐냐 해요 안 겪은 일이 뭐고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상황 그렇게 충돌을 하냐면 이제 옛날로 못 살겠거든요 옛날처럼 난 변했어 13을 통해서 그래서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완성한 건 없어 애매해 왜냐하면 피난길이니까 아직 완성은 멀었는데 이미 나는 변했어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기엔 아직 너무 허전하죠 힘도 돈도 빽도 뭐도 없어요 뭔가를 채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러 다닙니다 쓸데없이 여기 오신 건 괜찮아 토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길을 열심히 찾아가시는데 세상에 또 다른 쉘터로 가려고 노력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방공호를 전전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계속 의탁하고 의탁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래 내가 미친 척하고 이걸 깨고 한 번 나가서 더 고생하고 부딪혀보자 라고 한 다음에 이 안정에 대한 모순을 깨고 내가 먼저 탈출하자 막 상황이 돼가지고 탈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탈출을 하시면 이제 나를 찾아가는 진정한 어떤 개고생길로 들어서시게 됩니다 언니 내년 내후년 되게 힘들어 좋아? 싫어? 어제 상담할 때 그거 되게 잘 물어봐요 내년에 되게 힘든데 좋아요? 싫어요? 좋고 싫고가 어딨어요? 받아들여야지